대전 돌고 있습니다 대전 돌고 있습니다 대전 돌고 있습니다 대전 돌고 있습니다 전엔 돌고 있습니다 마치 테이프 전엔 돌고 있습니다 전엔 돌고 있습니다 제 구제에 해당 성립, 500m 앞 버스들만 댕기는 자선이나 인형은 엽돌에 갑서기해 뭐 없었냐? 허술 식당, 50km 뭐 없었어?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온다 약 300m 앞 버스 전용 차로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허술 식당, 신청, 신탄진, 신디, 우회전 없어 아니야 대전 대전